내가 내군덱이네요 어..뭔가..뭔가 지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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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옳 다 croisNER 가고 그랬잖아 야 . 또 이게 안 죽는 재미가 있잖아 우오오오오오오오 잇자나요 오이 언제 죽을지 그 어? 안rays지 죽을지 아 이런거 보는것도 재밌지 않나 이제 점점 시청자들은 적의 편이 돼가고 나는 안죽기 위해 노력하고 이거 먹고 있다 거대한 소울 거대한 소울 이거 갈데가 없어요 일단 여기는 막혔고요 혹시 딴 데 가...뭐 레버나 이런 게 있나? 혹시 이걸 부시면은 예 아니에요 벽이 벽이 뚫려있어가지고 예 그런 거 없어요 혹시 혹시 여기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막혔어요 예 여기 여기도 가는 길 없고요 자 이번엔 이쪽인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단 여기 무서워요 일단 무서우니까 어..나중에 가구요 일단 이번엔 여기 오오오오!!! 오우씨 두 번만 피하고 오 막는데 함정사 발돌 발동된건가? 지금 세뇌가 안 땡겨져 있는 거 보니까 다 발동된 거 같아요 어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올라오는 길도 있구요 자 저기 시체 하나 아니구나 상자 하나 있구요 시체가 벌떡 일어날 테니까 시체를 찾아보고 없구요 이 문이 열리면서 상자를 열면 이 문이 열리면서 저기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상자를 열면 저 문이나 이 문에서 에드리 우수수 넌 뭐야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데 파루스의 도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오 뭐야 뭐야 소모 등장 소속 소속 화살이면 한방에 죽는구나 여기선 열수가 없대요 미믹? 뭐 그런것도 있어요? 미믹도 있어? 미믹이면 상자 먹을때도 조심해야되겠구나 상자 먹을때도 좀 주의를 요해요 이번엔 여기 어 저 뭐야 어디 어디 공격 야야야야 공격한다 오 저 오 안 일어났어요 아 다행이다 왜 안잡혀져 어 안잡히는데? 왜 안잡히지? 어? 어 얘 얘 잠깐 마을사람이 아닌 마을사람인가보네 이게 무적 엠피스인가보네 이게 무적 엠피스죠? 그럴거 같아요 왠지 도전해보라는데 애들이 많아요 여기 예 소울화살은 서른한발 있구요 쓸만한 아이템이 좀 있나 여기 보니까 뭐가 되게 많네 이건 뭐야 녹색꽃 아 스테미널 횡상승 에스트에 화톱불에 넣으면 에스트 회복량이 늘어난다는게 뭐야 뭐 이게 원래 만땅이잖아 에스트 원래 에스트 원래 에스트 만땅 아닌가 이거? 만땅 원래 만땅이 아닌가보군요 화살이 있나 봐야돼 화살 쟤네들 말고 화살병이 있나 봐야돼 화살병이 있으면 저 구석에 들어가 싸워야되구요 좁지만 아 화살병이에요 어어 화살이 맞았어 제기랄 아 내가 화살에 맞다니 이 내가 화살에 맞다니 오 또 맞았어 야 쟤 당기는 시간이 피 내가 쟤 아.. 와..내가 화살이 맞다니 스카이림에서도 내가 화살은 화살 피하기 전문이었는데 근데 스카이림은 화살 피하기 쉬운게 그..애들 당기는 속도가 다 똑같죠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리듬이 있어서 그 마음이 되는데 잠시 재수 자.. 오오오오오오오 Vic 피하구요? 오오 뭐야 얘 오케이 안죽았네 뭐..뭔 스페어 줬는데 화살 한 명에 방패 한 명 야 방패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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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짱거리니까 때리고 싶지 않니? 화살부터 죽여야냐? 일단 창부터 죽이구요 야 창인데 어 쟤 창이 아니구나 쟤도 방패구나 활부터 죽여 그러면 너 인마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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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다 말아 오케이 자 방패로 막으면 애정지가 안나거든 그 자 죽이구요 아이고 아유 아유 아파 저 조지 아까 위에 한 명은 올라갔어 이거 어디갔냐 이쪽 있는데 여기 어디갔어 여기 어디갔어 여기 뭐하냐 야 아 마법이 일곱발밖에 안 남았어요 쟤 아 마법이 일곱발밖에 안 남았어요 쟤 진짜 패링이란게 뭐에요? 패링이 어떻게 하는건데 어 저기 저기 점프할 수 있나? 밑에 보고 아 점퍼 점프해도 죽진 않겠네요 이야 이거 안되는데? 한번만 더 아 아 아 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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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풀어치도 없어요 아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긴 했는데? 아 이거 좀만 더 아이씨 야 이거 야 너 손 야 다 없애고 야이 야 이거 저거를 야이 바보같은 주인공아 야 손을 뻗어 야 만세 만세하고 손을 뻗고 아유 야 저기 어떻게 가? 그러면 감사합니다.